미국이 오리지널 백신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들을 타겟으로 개발된 새 백신에 대한 대대적인 접종 캠페인에 돌입할 체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 개발된 오미크론 양가 백신에 대해 화이자 1억 500만 도스, 모더나 6,600만 도스를 합해 1억 7천만 도스를 확보하고 9월 5일 노동절 직후부터 대규모 접종에 착수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FDA는 추가 데이터를 기다리거나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권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기로 했습니다. CDC는 9월 1일과 2일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만 거쳐 늦어도 2일까지 최종 승인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와 FDA 백신 책임자인 피터 막스 박사는 올 가을 오미크론 변이들이 기승을 부릴 때까지 더 많은 데이터와 전문가 권고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매우 신속하게 접종에 돌입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측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새 백신을 선적하기 시작해 미 전역으로 배포하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백악관의 코로나 대응팀은 새 화이자 백신은 12세 이상 모든 성인들에게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 모든 성인들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새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리지널 백신을 두 번 다 맞아야 좋으며 최근에 접종했거나 감염됐던 사람들은 몇 달을 기다리도록 권고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리지널 백신이 여전히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은 낮춰주지만 감염까지는 막아주지 못해 신뢰를 잃은 반면 새 백신으로 감염까지 최대한 막아 올 가을과 겨울 대확산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신규 감염의 90%는 BA5가 차지하며 확고한 지배종이 됐고 나머지 10%는 BA4와 그의 하위인 BA4,6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이번에 FDA에 제출한 데이터들을 통해 자사가 개발한 새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오리지널은 물론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인 BA5와 BA4에도 동시 대응할 수 있으며 항체 효과가 기존 백신보다 2.6배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모더나는 오미크론 변이와 오리지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동시 적용해 항체 효과가 기존 백신보다 1.75배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